많이 벌러내야 되는데 니네 여기 살이? 저기 살이 쪄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환복이 계속 끼고 있네? 얘가 범인이요 빨리 내려와 나오시오 나와요 나와요 고향이 끝나 나와요 나오시오 기다려 기다려 일단 매너가 있어가지고 괜찮은 남자인데 풍절이 나와요 은혜 신호 쓰지 마시오 평소 같은 경우는 니 이름이 무엇이냐 외국인이야? 이름이 뭐냐고 외국인줄 반출하네 반출해 제이 용어도 몰라 네 이름이 백매사라고 내 이름이 백매사라고 한번 지어주자 제이 나이는 옛살인고 나이는 또 모르라 난이 스물여섯 누가? 24년째 도심 오는데 왜? 남자친구도 있는 거? 없어? 없어 그럼 오늘 밤 내 시청을 늦게 했냐? 말 못하겠어? 주민을 해줄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이때까지 내가 150회 공연에 말 안 한 거랑 내가 써봐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무슨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쟤 저 뭐냐 뭐야 그게 점점은 뭐야 왜 봉사가 나와 어? 신봉사가 여기요 아니 왜 내가 진범을 알고 있어 아니 앞다보이는 장란이 무슨 진범 대형이야 당연한다고 무사해 차마스레 있어 안 꺼져 이놈 어쩌 이놈이 어쩌 어쩌 야 이놈이 어쩌 야 니가 다시 망가진 것 같아 야 뭐하네 뽀박해 뽀박해 뭐 어? 어? 아 이 무사가 궁극권을 저쪽에 숨겨놓은 것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봉사가 뭘 봤다고? 눈으로 봤어? 눈으로 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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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놈아? 왜 이놈아? 왜 이놈아? 야 왜 이놈아? 야 야 빨리 봤어? 찾아봐 아 쟤가 숨겨놓은 사람은 이상이 어딨어? 어? 어? 아 쟤가 숨겨놓은 사람은 숨겨놓은 거 아니잖아 아 아 사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야 원래 아 아 이거 얘 대사가 안 들린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쪽이 얘 대사 들었어요?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다시 알려줬으니까 잘 들으시오 왜 이놈아? 아 진짜 어 그만 한 번 주세요 원래는 어떤 사람인가냐? 내 세 살 때 전전을 떼고 다섯 살 때 모든 학문을 익혔으며 이로 쌓게 검수로 배운 나에게 지금 선비겠다는 거냐? 이야 이런 사람인 거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놈 네가 내 극복 거비를 훔쳐간 게 맞느냐?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흔동이 흐르고 당장 주례를 털어라 예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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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네이버야? 너는 뭐야? 말하면 다 알려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놈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 잘했었는데 이제와서 날 배신하고 그 눈빛고 있는 놈처럼 아니 잠깐만요 흥분하지 말고 이야기만 합시다 이 풍력적인 놈마다 애들이 보고 있는 거 아 아 야 흥분하지 말고 일단 뭐라 하지 않았어 깜짝이야 미안 아니 흥분하지 말고 흥분했으니까 가라앉혀야 될 거 아니야 이야기를 하려면 사또 잘 들어봐봐 어 아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어 사또 밑에도 우리가 같이 헤쳐먹은 게 아니고 같이 한 세월이 얼만데 어 처음 본 사람을 버리고 수십 년과 같이 한 세월을 믿지도 않고 야 야 사람도 많으면 왜 왜 이십 년 살았으면 죽어야지 야 야 내가 일단 네 얘기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내 방법도 들어줘야지 알았죠 왜 그러지마 낫다 미방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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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닫다 아니 닫다 머리가 머리가 아파 아니 닫다 그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비가 온 거야 아 아 알겠지 뭐라고 마비가 온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온몸이 쓰러지기 그리고 조합할 조작관이 한 가운데 발견될 거야 과한 음두 가운데 인한 사망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제 너만 없으면 돼 내가 여기서 혼자 다 해치고 있는 거야 어 이제 둘이서 해치고 있는 게 없으니 나오자 저쪽 땅 이쪽 땅 저쪽 땅 내가 혼자 다 응 왜 이놈 내가 극한 물을 보고 죽을 줄 알았잖아 이놈 넌 왜 이제 날 죽이려고 들어 야 이놈을 그래 갈지 까지 말이야 어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님이 지 그래 내가 끝까지 해 어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님이 들어서 내가 어 지금까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어 야 아 아 아 아니 아니 어 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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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